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아프리카TV를 공부해 봤는데, 2022년 12월 29일 기준 8만 7,100원이고, 시청이 1조원인 회사, 주식수는 1,100만주, 외국인이 19% 동일업종 PR은 22배가 나오는 회사, 와 24만원 25만원까지 갔던게 지금 8만원이니까 몇 프로 떨어진 거에요. 60% 떨어진 거에요. 얼마 떨어지면 100% 떨어지면 12만원 한 60% 넘게 떨어졌단 말이집. 6,2,10,2,6,4,2,4,8,8,1,7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지. 최고점에서 10만원에 샀으면 3만원이 됐단 말이네. 오이구 내 코나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청 60% 니까 거의 몇조에서 3조까지 갔던게 3조 계산 안된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자 홈페이지 부터 들어가면은 홈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회사 속에 뭐 내가 주인인 미디어 사업은 아프리카 티비 내가 주인인 미디어 1인 미디어 누구라도 아프리카 티비는 애니바디 캔 프릴리 브로드캐스팅 티비 누구라도 직접 브로드캐스팅 잭 자키가 되고 bj 라고 그러지 자신의 끼와 재능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걸 가지고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도 되는 자기가 그거 휴대폰 들고 비디오 녹화하면서 그냥 어플로 촬영해버리면 그게 방송이 된다 요거를 모토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광고도 붙고 뭐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그 후원 그 별풍선도 쏘고 혹은 뭐 이렇게 가입도 회원가입도 해주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신기한 4차 산업이 4차 산업 그래서 요거 기업 문화 이런거 보고 IR 자료 홈페이지 보면 또 아프리 TV IR 자료가 있거든. IR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 구조 나오고 뭐 공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얘들이 발표한 IR 자료에 IR 북과 3분기 실적을 한번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한번에 한번에 보면은 얘들의 실적이 3분기 실적 말고 회사 소개부터 먼저 보고 회사소개 아프리카 TV에 투자 IR 자료 그 투자자의 권유할 목적이 작성된 게 아니라 투자자의 이해를 정신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라. 요렇게 하고 보면은 비즈니스가 게임 방송, 방송, 먹방, 팻방, 브라이어티, 스포츠 음악 이런식으로 e스포츠, ASL, GSL 뭐 이런식으로 BOD 오리지널 BOD 컨텐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열려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것들 그리고 아프리카 콜로세움 모여서 이제 뭐 전투하고 뭐 이런 것이지 그런 것들이 있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1인 라이브 뉴미디어 플랫폼 전문 콘텐츠 뭐 이런 야구 이런 것들도 있고 BJ 개인 방송 뭐 게임 방송 뭐 자기 노래 하는 거 음악 하는 거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 라이브 비디오 아프리카 TV가 기획하고 연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 방송 이런 것들도 있고 게임, 브라이어티, 스포츠, 먹방, 시사 현장, 피트니스, 학습 지식, 봉사활동, 학습 지식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는 자기가 하는 걸 그냥 틀어 놓고 자기가 게임 하듯이 채팅 하듯이 뭐 그거를 보는 사람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거지 이게 낚시 하면서 이거 방송 켜놓으면은 같이 낚시하고 오 잡았습니까 잡았습니까 큰 거 잡힌다 하면서 막 그냥 이른저린 얘기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자기는 낚시를 가지 않아도 그냥 힐링이 되는 그런 거지 중국어 버추얼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러면서 아프리카 TV e스포츠 ASL GSL 2002 뭐 올 아프리카 TV 롤리그 이런거 쭉 e스포츠들 하고 비타오베 콜로세움 프릭업 스튜디오 상암 아프리카 콜로세움 이런 식의 것들도 이제 그거를 뭐라 해야 되나 만들어 가 하기도 하고 음악 스포츠 예능 학습 이런 것들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가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채널링 에드 발룬 채널링을 하면서 이제 bj의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해서 생태계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늘리는 거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플랫폼 샤프리카를 만들어서 여기서 쇼핑하면 돈이 또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얘들이 콘텐츠 별 트래픽 비중이 게임이 제일 높고 버리어티 토크가 24% 스포츠 3% 취미 기타가 12% 얘들의 계약되어 있는 bj가 여기에서 계약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여기에서 활동하는 bj가 방송 bj가 13,888명 그러니까 방송 채널이 최소 13,000개 나와요 그리고 베스트 파트너 bj 는 3,306명 이런 식으로 연령 분포도 여성 13 남성이 87 제일 많은 나이대는 30대 35% 이렇게 돼 있다 플랫폼 서비스 이런 식으로 tv 유튜브처럼 나오면 여기 사람 얼굴 딱 나오고 이렇게 중간에 요거를 틀기 전에 실시간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그 광고도 나오고 이 광고는 bj한테 광고 수익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광고와 상관없이 퀵뷰 를 보려면 또 돈을 얼마 내고 기부경제도 할 수 있고 애드볼룸 이런걸 막 구독을 하면 또 돈을 얼마 쓰고 막 이런 그 처음에 광고 안 보고 들어가면 유튜브 하면 유튜브 광고 수익 광고 뜨잖아 그거 안 보고 보듯이 애들을 고런 걸로 돈 쓰는 것들이 어 수익이 발생되는 자 연평균 성장이 18년부터 21년까지 28%가 성장했어 급속 과파르게 성장하고 있지 그리고 광고 플랫폼 광고는 인스트림 광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뭐 상단 배너 광고 이외 광고는 애드볼룸 광고 조그만하게 붙는 것들 요런 것들도 나온다 그리고 광고 관리 플랫폼은 뭐 aam 시스템을 한다 하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고 자 광고 콘텐츠형 광고는 게임 리그 bj 프로모션 대표 bj 선발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 논 게임 게임이 아닌 것은 장인전 오르나민 c 시그너츠 장인전 비타 500 온 국민 온 에어 광동 온 더 게임 이런 식의 어 게임이 아닌 걸로 인해서 또 광고를 또 올린 것들도 있고 그리고 광고 매출이 18년부터 21년까지 40% 성장 컨텐츠형 광고가 노란색인데 컨텐츠형 광고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기타 기타 도 우상향 플랫폼 광고는 들쭉날쭉 하지만 그래도 우상향 하고 있는 중 경영 실적을 보더라도 19년부터 22년까지 매출 우상향 연도별 매출 및 영업이익도 20% 21% 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고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수익 매출이란 말이지 2022년 3분기까지 818억 818억 맞나 영업비용 이제 들어간 비용 611억 이렇게 인건비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인건비가 20% 그리고 수수료 광고 수수료 그거 광고를 냈으니까 광고 수수료가 138억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가는게 10% 짜리 과금 수수료 뭐 양 뭐 쓴만큼 과금 수수료는 뭐지 과금 수수료 모르겠다 자 그리고 서머리 뭐야 이거 자산 부채 자본 부채율이 한 얘들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그거 부채율 나오잖아 한 88% 정도 나오고 있고 영업 이익이 206억 3분 아 3분기 그거네 3분기 그거네 3분기가 200억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다 계속 우상향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은 3분기 실적 플랫폼 광고 그리고 그냥 광고 멀티 플랫폼 플랫폼 광고가 22년 3분기에 플랫폼 광고가 71%고 그냥 광고가 28% 그냥 광고가 230억 플랫폼이 577억이란 말이지 그리고 기타 그냥 9억 영업비용은 611억 나갔다 전체 매출에서 영업비용 판간비와 원가 원가 플러스 판간비 근데 얘들은 원가라고 해봐야 그냥 판간비 공장이 없으니까 제조 공장이 없으니까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개개인의 bj가 만들고 그런 장소만 제공해 주는 되는 거니까 판간비로 그냥 퉁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빼면 영업이익이 206억 이 영업이익이 거의 800억에 200억이면 얼마야 826 20% 넘는다는 소리지 단기 순이익도 175억 이렇게 돼 있다 플랫폼 서비스 우상향 되고 있는 3분기 플랫폼 매출 광고 매출도 우상향 되고 있는 자 영업이익이 20분기별로 나왔으니까 커트별로 나왔으니까 20년 4분기에 28% 32% 33% 이런 식으로 20% 후반대의 영업이익이 올라와 있고 단기 순이익도 96억 한 분기당 150억, 180억, 190억, 160억, 190억, 190억, 170억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영업이익에서 영업비용에서 인건비 28% 수수료비 아 그 인건 지급수수료 15% 그리고 지급수수료 광고 39% bj 지원금 26% 컨텐츠 제작비 32%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건 쿼터별 그거네 쿼터 그러니까 쿼터별 그거니까 이제 분기마다 분기에서 분기 사이 성장이고 연초에서 지금까지 성장은 28% 되는 거니까 요건 그냥 패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27% 수수료가 33% 플랫폼 수수료 18%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자산총계 4,400억 중에 부채가 2,100억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탭 이렇게 끝났는데 요거는 홈페이지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사업 설명을 같이 묶어서 보면은 사업 설명은 그냥 바로 들어갈까? 사업 설명은 얘들의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글에 긴 건 아닌데 간단하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다시 사업 설명을 바로 들어가면 비상장에서 14개가 있고 아프리카 tv라 명칭했다 96년에 설립되었다 중견기업에 해당된다 사업은 주요 사업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의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의 별풍선 구독 등 기부경제문화 이런 거를 이제 기부 경제 기부하면서 경제가 발생된다 문화를 선도하고 기부경제 선물로 구성된 플랫폼 매출이 전체 74%에 해당되어 75%에 해당되고 광고 콘텐츠 제작 매출이 전체 23%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신용등급은 AA 마이너 등급 코스닥에 2003년에 상장되었다 대표이사 서수길 사내이사 정찬용인데 17년도에는 지금은 대표이사 22년도에 정찬용 대표 독주체조로 가고 있고 서수길 대표는 대표에서 물러나서 최대주주인 회사 세인트인터내셔널의 최대주주인 85%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인트인터내셔널의 대주주가 서수길 서수길의 세인트인터내셔널은 25.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금은 대표이사 정찬용 대표로 회사가 굴러가고 있고 정찬용 대표는 IR 자료 영상으로 만드는 거에서 구독자하고 실시간 소통하면서 보통 투자자들을 보면서 자기 회사의 기업가치나 이런 걸 설명하는데 얘들은 그게 아니고 그냥 구독자들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업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홈페이지가 보면 되고 자본금은 1100만주 그때도 1100만주 별 크게 변동 없고 스톡옵션으로 불어나는 거 조금 있고 신탁계약체계라는 거 계약 이행률이 거의 98% 99% 그러니까 30억짜리 계약을 하면 29억씩 샀다 100억짜리 계약을 하면 99억씩 샀다 이런 말이지 자 사업계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플랫폼 매출 광고 콘텐츠 제작 매출 멀티 플랫폼 매출 가장 큰 매출 차지하고 있는 게 플랫폼 매출은 BJ 브로드캐스팅 자키라고 하는 BJ 선물할 수 있는 별풍선과 구독으로 구성된 기부경제 선물과 광고 스킵 본방 입장 등의 유저의 시청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퀵뷰 플러스 등의 기능성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걸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게 하는 광고 전통적 디스플레이 광고 형식의 플랫폼 광고와 당사의 라이브 스트리밍 특성을 이용해서 콘텐츠 자체를 광고하는 콘텐츠형 광고로 구성되어 있고 멀티 플랫폼 기타 매출은 오프라인 거점인 오픈 스튜디오에서 열린 스튜디오에서 매출과 이외 기타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 BOD 동영상 서비스 업데이트 스포츠 전문 케이블 TV 채널인 아프리카 콜루쌤 설립 참여자의 접근성 강화를 전방위적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 커뮤니티 기반의 기부경제 선물 문화는 일자리 창출 사회 공원 등 사회 전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가지고 BJ들의 활발한 활동이 기부경제 선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 매출로 반복되어 하나의 선순환을 이룬 그러니까 한번 기부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반복할 때 이 BJ한테 다시 내가 기부하면서 나도 더 좋고 좋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광고의 경우 같은 경우는 21년 3월에 도입하면 아프리카 TV 에즈 매니저라는 AAM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광고 상품에 실시간 경매를 가능하게 해서 플랫폼 광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광고 대행사 겸 미디어 랩사인 프리비알 계열 회사 편입을 통해서 콘텐츠 패키지 광고 상품 개발 추가 영업 인프라를 활용 성장을 지속하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매출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 TV 는 서비스의 전사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외 시장 공량을 지속하는 동시에 라이브 커머스, NFT, 메타버스, 신사업 준비를 단계별로 진행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 지속 성장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플랫폼 74%를 구성하는 기부경제, 유료상품, 퀵뷰, 골드, 기능성 아이템으로 구성되고 별풍선은 BJ에게 후원하는 서비스로 별풍선을 많이 선물하면 BJ, 별풍선 받으면 그 만원짜리 같으면 만원의 수수료 아프리카 TV가 띠가는 수수료 빼고는 다 BJ한테 다 가니까 BJ 팬클럽에 가입되어 팬클럽의 공개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고 아 팬클럽을 게시판에 글 쓰려고 그러면 이제 별풍선 써야 되네 맞지? 뭘 해야 되네? 가입을 하든지 해야 되네 맞지? 후원을 하든지 해야 되네 언제든지 퀵뷰 아이템 없이 입장 가능하고 구독은 좋아하는 BJ를 정기 후원하는 형태의 기부경제 선물로 구독한 BJ의 본방송에 언제든지 바로 입장 가능한 서비스다 이런거 안하면은 그냥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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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되는데 이런거 후원하면은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다는 거네 기능성 아이템인 퀵뷰, 퀵뷰, 퀵뷰 플러스는 시청 가능 인원이 가득 찬 방도 바로 입장 가능하고 인원엔 제한 상관없이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거네 그리고 방송 입장시 동영상 광고 없이 바로 방송 시청하고 골드는 스티커 아이템을 선물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다 광고 쪽으로 가면은 광고 콘텐츠 제작 매출은 전체의 한 23% 차지하는데 배너 광고 그리고 프리롤 영상 중간에 노출되는 미들롤 그리고 마지막에 방송되는 포스트롤 전통적인 광고가 유저의 광고 상품에 직접 참여해서 BJ에게 선물할 수 있는 애드블룸도 있고 브랜드 또는 특정 상품을 위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 송출하는 콘텐츠형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e스포츠 등 제작이 물론 라이브 커머스 확장에 더욱더 다양한 광고주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해서 향후 큰 성장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멀티플로이폰 오픈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BJ와 유저의 복합 문화 공간 BJ는 우리가 일반 TV에서 보는 아나운서나 혹은 캐스터나 이런 사람들, 방송인들은 방송국에 가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송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를 설립해서 18년에는 오픈 스튜디오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아프리카 오픈 스튜디오 이런 것들도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다 얘들의 원재료는 필요 없는 거지 플랫폼 매출이 1760억 전체 매출이 74% 광고 콘텐츠 562억 멀티플랫폼 5억 해서 2300억 중에 작년 이맘때 3분기 이맘때 1900억 26기 21년도 1년 매출이 2700억인데 지금은 3분기 인데도 2300억 작년 매출을 뛰어넘다 봐야 되지 그리고 이런 거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뭐 이렇게 경기 불경기 상관없이 그냥 바로바로 보는 거라 가지고 크게 경기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 자 부채 비율은 순 부채 비율이 36%고 그냥 자본 나누기 부채 나누기 자본 했을 때 한 88% 나와 순 부채 비율 현금성 자산도 다 날리고 이랬을 때는 36% 나온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소리지 자 환율 주요 계약 뭐 광고사업 시너지를 확장하는 음료 계약 59억짜리 BR 캠페인 그리고 OGQ 주식회사와 49억짜리 신주 구주 매매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호텔 롯데 롯데월드 내 일정 장소에 대해서 콜로세움 아 롯데월드에 콜로세움이 있네 아프리카 TV 콜로세움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있다 CEO CTO 기술연구소 미디어랩 모바일랩 인프라 게임 이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있다 연구비는 138억을 썼고 3분기 동안 5.9% 해당되고 작년 이맘때 3분기까지는 107억 5.4% 썼다 현재까지 58개 연구 실적이 있는데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 기술이 24개 VOD 관련 기술이 8개 기타 기술이 26개 그래서 총 58개 이게 뭔 기술이 필요하겠나 싶겠지만 같은 용량을 보냈는데 이제 좀 버벅거릴 수 있잖아 이게 너무 큰 용량이면 그거를 얼마나 더 빨리 받아들이고 그게 서버나 이런데 부하가 덜 걸리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거든 그러니까 일반 주자들이 뭐 한두명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막 수천명 혹은 수만명이 동시에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느려질 수 있는 막 트래픽 발생되는 거 있잖아 DVD를 돌고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은 화면 테레비 볼만하나? 볼만 뚝뚝 떨어지잖아 특히 막 축구 같은 거 느리면 안되잖아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기술력이 될 수 있는 거지 특허권 P2B 데이터를 통신해서 최적의 노드를 검색 장치하는 방법 고화질 미디어 방송을 P2B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BJ 중간 광고 하는 방법 다원방송 송출 방법 및 장치 개인 방송을 위한 노래 반주 장치 이를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특허로 쭉 보유하고 있다는 거지 이 업계의 산업 특성은 주연령층인 20대에서 40대를 주축으로 절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는데 콘텐츠 이용에 따른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등산하는 거 아니면 자연을 보는 거 그냥 차분한 거 이런 것들이 좋아할 수 있고 맞지 젊은 애들은 게임 이런 것들 어린애 다 다르다는 거지 자기들만의 대통령 자기들만의 소통용 이런 거 콘텐츠 이용에 따른 시출의 수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온라인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유통하는 산업의 특성상 원가 물류 유통 이런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유원 활용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인터넷만 인터넷도 아니다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방송한다는 거지 다양한 형태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수익이 기대할 수 있는 고부가치 산업이다 다양한 형태의 참가자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BJ들도 있으니까 각각의 니즈들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소리가 같은 말이지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1인 미디어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경기 방어에 강한 경기 방어 산업임을 입증했다 또한 AR, VR 기기 등이 보편화되면서 인플루언서 BJ 뭐 이렇게 구독자 많은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로 그러잖아요 인스타 핵인싸 이런 사람들 영향력이 지속적인 확도로 인해 1인 미디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 견인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성장을 보더라도 22년도 99.7% 보다 높은 99.9% 를 전체 가구 인터넷 접속 비율이 99.7% 보다 0.2% 가 더 올라간 거에요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과거 국내 통신사 주도의 폐쇄적인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제 각 플랫폼 별 별 오픈마켓이 형성되어 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사용자 중심에 새로운 유통 방식이 구축되어 있다 수년간 올림픽 월드컵 이벤트 생중계는 다수의 BJ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소통 방송을 진행해서 안정적인 방문자 수를 확보했고 뭐 감스트 같은 경우는 축구 채널 월드컵 할 때 한 30만명 동시 접속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네요 몇만명씩 들어와서 아프리카 TV 를 이용하면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 30만명 동시에 보니까 그 광고 효과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돈을 벌어나가는 거니까 18년에는 TV 채널을 확보해서 진정한 미디어로서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고 15년 8월에는 프리업 스튜디오를 22년에는 잠실 콜로세움 경기전을 설립을 통해서 당사 제작 역량을 강화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BJ와 참여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마련하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ASL, GSL 게임 리그, ALL, HHL 등 자체 메이저 게임 리그뿐 아니라 다양한 BJ 멸망정을 통해서 아마추어 리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BJ와 참여자를 위한 오픈라인 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서 17년에 전국 거점 오픈 스튜디오를 신설하기도 하고 18년 3분기에는 오픈 스튜디오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아프리카 오픈 스튜디오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회사의 수익 구조 또한 안정적으로 플랫폼 내 기부경제 매출, 기능성 아이템 매출 물론 플랫폼 광고, 콘텐츠 광고의 매출도 지속 성장하고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광고 이외의 기부경제 선물과 같은 유니크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는 실시간 소통이라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비스뿐 아니라 VOD 동영상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법률 상담이 아닌 미디어 플랫폼 참여다 그러니까 법률 상담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말하고 말고 이런 것들인데 미디어 플랫폼 참가자들은 참여자들끼리 서로가 자기들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법률 방송을 비롯해서 홀로 외로울 수 있는 수험생활의 심적 고통을 다른 이들과 서로 의지하고 성공적으로 수험생활을 돕는 공부방송 공학, 수학, 코딩 어렵게 느껴지는 전문지식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실생활을 통해 풀어내는 교육방송 시청자들과 교감을 통해 행선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추억을 공유하는 소통용 여행방송 음악, 미술, 공예, 다양한 창작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시청자들의 후원을 통해 BJ와 참여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펀딩형 게임 리그 등 활동 활성화되고 전통적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거잖아 전통적 미디어에서 이름 못 보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좀 발빠르게 요즘 트렌드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경쟁 상황은 1인 미디어 플랫폼이다 보니까 진입 장비 누구나 엄청났고 누구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인데 대신 품질, 가격, 속도, 서비스 만족도 모든 면에서 참여자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동일 서비스 같이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아까 말했다시피 한 명 볼 때는 괜찮은데 몇 천명 몇만명 혹은 몇 십만명이 동시에 그 방송을 보게 되면 뚝뚝 끊기면 볼맛 안 나잖아 전세계 선두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왔는데 많은 회사들이 아프리카 TV를 벤치마케를 하여 1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시도하고 있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음력이 오래됐고 우린 잘 살아남았다는 소리지 몇몇 회사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철수하거나 인수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16년에 페이스북 라이브도 출시되었고 글로벌 플랫폼인 트위치가 한국을 시작으로 최근 유튜브 라이브 글로벌 대형 플랫폼 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유튜브가 있는데 아프리카 TV가 살아남을까 했는데 아프리카 TV 매출을 봤을 때는 계속 우상량하고 있어 미국, 일본, 대만, 태국, 홍콩, 베트남 주요 거점 중심으로 전세계를 하나로 잇는 글로벌 1인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를 성장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지금은 내수 시장에 주력하고 있고 어찌 보면 내수 국내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이제 인도에 방송하는 유명한 사람 계약하면 맞지 거기서 이제 또 아프리카 TV를 넘어오면서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걸 송출하면 그것도 돈 엄청나게 또 광고비가 올라가는 거지 유튜브처럼 신규 사업 전망에서는 동영상 서비스 VOD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성장을 지속한다 그랬고 플랫폼 내에 구축된 강력한 커뮤니티와 생태계를 활용해서 기타 플랫폼들과 같은 가격에만 위에 있는 경쟁력이 아닌 BJ와 참여자 간의 끈끈한 관계로 판매를 장려하는 새로운 라이브 커미스를 도비합해서 협격한 성과를 기도한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모델 보고 이덕화가 뭐고 우루사 선전하는 이덕화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몸에 좋겠다 이런 그런 광고가 먹겠다는 말 홈쇼핑 나오면서 이제 그 모델이 바로바로 먹는 거 보고 또 골라지는 것과 지금은 BJ 자기가 좋아하는 방송인이 그것을 그 물건을 홍보를 하면 그게 더 이제 신뢰가 간다는 그런 이제 새로운 커머스 도입한다. 성과를 이끼낸다고 한다 하네. 더불어서 참여자와 맞춤형 광고 콘텐츠형 광고 방송 프로모션 광고 아프리카 TV만의 특징을 살린 마케팅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문적인 소셜 트레이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프리캐비를 설립하고 e스포츠 뉴미디어 플랫폼을 연결해서 글로벌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창단한 프로게임단 아프리카 프릭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프리카 프릭스를 설립하였다. 아프리카 TV 콘텐츠의 한 축인 e스포츠 리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TV 채널로 확보했는데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 공급하고자 2018년 영상 제작 전문 프리콩을 또 계열 회사에 또 편입하는 거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 제작 기획하고 있다. 영상 편집 전문 프리컷을 통해 VOD 영상을 영역을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이제 계속 돈이 될 만한 것들은 계속 늘려가고 있다. 극하고 있는 거지. 자 재무에 관한 사항은 2부로 !